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호재이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 좋아요 자 호재이 친구들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에는 무슨 영상 바로 웃음 참기 영상을 볼건데요 과연 진호가 웃음을 참을 수 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만약 제가 5번을 웃는다면 바로 싸대기 진짜 셀프 싸대기로 강력하게 빡 맞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을 보시기 전에 뭐부터 해라?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렛츠 큐핏 뭐야 저기요 어 야 좀 강력한데 어 제대로 뻗으셨네 어 뭐야 곰이야? 네 어 어 오 오 저 집에서 일라이스케이지 타는데 에어 어 어 육영 한 사람 dick ㅎㅎ해요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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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개미가 지금 버린 거야? 개미를? 저 돌인데요 다친거 아니야? 어이고 자 과열 성공 할 수 있을지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o 별로 한 흔긴데? 이건 너무 위험한데? 뭐야 방금? 경찰이었구나 아 그래도 오늘 좀 잘 찼습니다 아직 한 번도 안 웃었어요 제대로 뭐야? 플레이스테이션4에서 코피 소리가 나는데 오 신기하네요 아 약해 야 솔직히 이 정도면 목숨 한 한 개만 있어도 될 것 같은데? 어머어머 저거 실험하는 거 아니에요? 오 간지난다 아 이건 좀 위험했다 너무 귀여워서 뭐야? 누구세요? 누구세요? 우와 방금 뭐야 강아지 헷간지나고 안 웃었습니다 내가 사라져볼게 야 솔직히 이 정도면 목숨 한 아니 이거는 그 순간 어이없어가지고 그냥 퍽 하는 거 있지? 아 오케이 이것도 웃는 거니까 한 번 인정 참고로 이 영상은 두뇌폭파이님이 올리신 영상인데 와 굉장히 그 자막을 센스있게 적어가지고 퀴 맞네요 어 술을 좀 많이 드신 것 같아요 냥냥냥냥냥냥 냥냥냥냥냥 냥냥냥냥냥 뭐야 냥냥냥 냥냥냥냥냥냥 냥ום 냥냥냥냥냥 냥냥냥냥 냄 껀 우은 어 깜짝이야 뭐야 완전 Locked 이ους 저거 X2 자 과연 성공 할 수 있을까요? 냥냥냥냥냥냥냥 isierung 왼손 뭐야? 뭐하는거야? 뭐야? 저 세상에 신기한 사람 많다 뭐야? 뭐야? 오 신기해 뭐야? 저걸 왜 차에서 하냐? 바람지가 F**k U 흥끼다 별로 안흥끼고 한 발 더 저거 잘못하면 죽어 왜 악마 아니냐? 방금 저거 소리? 귀여운 라쿠님 팝콘을 훔쳐 먹습니다 호르륵 아니 너무 귀엽잖아 웃긴걸 떠나서 귀엽잖아 왜 갑자기 눈치 보더니 호르륵 오케 귀여워서 한번 스마일 자 그럼 두번이고요 목숨은 총 세개 남았습니다 오 뭐야? 오 칫솔로 진동을 탑니다 나 들어간다 뭐야 오 오 오오 오오 쓰읍 쓰읍 뭐죠? 뭐야 무서운 참기야? 오오 윙 뭔데? 아니 이게 아니 이게 어이없는게 좀 맞네 아 그래 웃은거 인정해 근데 어떡하라고 영상 끝났는데 목숨 두개나마 나이킹 맞지? 나의 싸대기는 안 맞지? 자 아이틱 이렇게 해서 오늘 웃음참기 챌린지를 무사히 마쳤는데요 목숨 세개 했으면 이용할 뻔 했지만 목숨이 두개가 남았네요 솔직히 딱 한 번 정도 웃었을 것 같아요 자 막 진지하게 했으면 근데 우리 호직이 친구들이 아 지현이 왜 안 웃었어? 재미야 이럴까봐 제가 총 세 번을 웃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오늘 웃음참기 챌린지 아주 기쁘게 마무리를 하였고요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좁구대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재미있고 아주아주 신기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빠잉 이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